슈퍼 다이노, 다음 이야기! 정말 여유로운 아침이지, 피에르? 맞아. 이, 이게 무슨 소리야? 거긴 우리 집이야! 조심해! 안 돼! 내 소중한 집을 망가뜨리다니! 도저히 용서 못해! 이래도 사과 안 할래! 여기 있는 나뭇잎은 정말 맛있는 거 내가 포기할 줄 알고! 자, 지금이야! 사과해! 목에 뭐가 걸렸나? 제 친구가 잡아먹혔어요! 도와주세요! 도와주세요! 매주 일요일! 우리들의 공룡 친구 슈퍼 다이노! 렉스팀 출동!